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민숙이 31장 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으로 속죄의 기념을 삼았더라 속죄의 기념을 삼았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숙이 31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선의 원수를 미대한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명령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민숙이 25장에서 부홀에서 생긴 일로 가봐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22장을 읽고 그 다음 23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장으로는 한 장 차이지만 그 사이에 10년이 지나기도 하고 20년이 지나기도 합니다 또 절 사이에서도 수십 년이 지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민숙이 31장과 민숙이 25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알부울에게 가담하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선에게 진노하십니다 이때 연병으로 죽은 이스라엘 자선이 2만 4천명이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민숙이 25장 17절과 18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미디안 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울의 일과 미디안 지관의 딸 고 부울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을 대적하여 치라고 명령하신 두 가지 이유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선들을 속임수로 대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맡겨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맡기라 누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대적하여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두 가지 이유가 뭐예요? 첫째, 바알부월의 일입니다 둘째, 수류의 딸인 고수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민숙이 25장 17절과 18절에서 미디안을 대적하라는 말씀이 민숙이 31장에서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집파에서 각 집파에서 천명씩을 전쟁에 보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뭐가 되시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수는 자식의 원수가 되기도 하죠 자식의 원수는 아버지의 원수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각 집파에서 천명씩 만 2천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미디안과 전쟁을 하러 가는데 6절에서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각 집파에 천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일라사리아들 비나스에게 성수의 기구와 신호나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메 지금 미디안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 군사들과 함께 제사장 비나스에게 성수의 기구와 신호나파를 들려서 이스라엘 각 집파에서 택한 만 2천명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우리 대한민국 군대에는 군목이 있고 군숭이 있고 신부님이 있고 다양한 교파의 지도자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전쟁이 나거나 이런 경우에 사실은 어떤 장병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사실 이 군목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종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것 같겠습니다만 이 군목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성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일보 기사를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앞으로 이 군목 가운데도 별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별을 이미 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의 문제겠죠 우리가 이 군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너무 좋은 기회거든요 보통 이제 군생활하면서 심적으로 가족을 떠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외롭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신앙에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군대 가서 군세례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군세례 받고 오는 자녀들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되죠 자 전쟁을 하러 가는데 누가 함께 나갔다? 비누하스가 성우수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같이 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택함을 받은 군사들은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민숙이 31장 8절에서 우리는 안타까운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민숙이 22장, 23장, 24장에 나오는 이 발람의 죽음입니다 발람의 죽음 8절 읽습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겐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발람이 죽은 이유가 16절에 나오는데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이 발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모하방 발람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고 부월의 아들 발람은 또 자기의 길로 갔다 우리는 그렇게 끝난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뜬금없이 이 발람의 죽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헤어진 이후에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이제 여기 16절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하나님 앞에 범자에게 만든 장본인이 거짓 선지자 발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부월의 사건은 발람의 꾀를 따른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염병이 일어난 겁니다 전혀 뜻밖에도요 발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는 그의 서신 베드로소 2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른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에 빠진 이들은 발람의 길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불의 아들 발람은 나쁜 방법으로 얻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발람이 뭐에 넘어갔다? 재물에 넘어갔다 재물에 그래서 발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다양한 인물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이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다 어우 이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되겠네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는 인생이 있고 육으로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마치는 인생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좋으냐면 성경에는 수만 수천 명의 사람이 나온다 수천 수만 명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 교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나도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겠죠 발람이 뭐에 넘어졌다? 재물에 넘어졌다는 거죠 재물에 대한 탐심이 선지자 발람을 칼에 죽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탐심은 뭐라고 그러죠? 성경은? 우상승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재무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말이죠 사랑의 교회 얘기예요 사랑의 교회 오카른 목사님 목회할 때 일이었는데 하기에 몇 억을 횡령을 한 거예요 몇 억을 요즘 왜 금융권에서 새마을금고에서나 지난번 우리은행에서나 세상에 700억인가를 꿀꺽이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다고요 이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뭐 속해 헌금이라든가 성교회입이라든가 또 우리 교회학교 우리 전도사님이나 부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 어떤 일을 해갈 때 단돈 100원이라도 허투루 쓰면 안 된다 왜 헌금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발람의 재물에 대한 탐심의 문제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대한 남자를 다 죽이고 모든 것을 다 탈취합니다 미대한 사람들이 거하던 성옥과 촌락들은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질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습니다 민숙이 31장 12절에서 미대한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분사들이 탈취한 전리품을 회중에게로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되죠 12절 읽습니다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아평지의 진영이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밖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비누아스와 군사들을 환영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그런데 그 전쟁에 누가 함께 갔다? 제사장 비누아스가 함께 갔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일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비누아스는 뭘 상징해요? 인마누에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모세가 군대 지휘관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갑자기 노합니다 아마 군대 지휘관들은 놀랐을 거예요 모세가 화를 낸 이유는 군대 지휘관들이 미디안 여자들을 다 살려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여자들이야말로 부홀에서의 고수비의 사건 때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선을 깨어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우랑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핑계거리가 보면 상당히 이성적으로 보면 그래도 괜찮거든요 하나님께 바칠 좋은 것들은 챙겨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립서비스였던 거죠 실제로는 사우랑의 탐심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멸하라 하면 아무리 아까워도 뭐 해야 돼요?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자의적인 해석을 하여 멸하라고 하는 것을 남긴다거나 또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불순종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돼요? 사우랑은 버림을 받죠 아말렉을 멸하라 하면 멸해야 되는데 아강을 살리고 그런 불순종의 행동을 하죠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서 살려둘 사람이 누구이고 죽일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모세는 죄의 싹쓸 완전히 제거해야 함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동계 목사도 필리핀에서 모케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목사가 위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가서 수술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분의 1을 제거했다고 그래요 아니 암이 있으면 여러분 그 부분만 잘라내면 되지 왜 위를 3분의 1을 잘라내겠어요? 왜 그렇죠? 암의 근원 자체를 아예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영적인 암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워하지 말고 아주 싹둑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죄의 싹쓸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또 자라서 이 암덩어리가 된다라는 거죠 이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19절에서 전쟁에 나간 군사들에게 7일 동안 진영받게 주둔하면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포로도 깨끗하게 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20절로 가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20절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톨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다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민숙이 31장 21절에서 제사장 일라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22절부터 24절까지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민숙이 31장 25절부터 54절까지 전리품 분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도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항상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전리품을 분배하기 위해서 제사장 일라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개수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27절과 28절에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어둠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 지니라 아멘 전리품으로 얻은 물건을 어떻게 알아? 반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반으로 전리품의 반은 누구한테 주고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전리품의 나머지 반은 누구도한테 준다? 회중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 전리품을 취해왔을 때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전쟁에 나가는 도중에 도중에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볼 땐 우리는 목숨 걸고 가서 싸웠는데 왜 이 사람들한테도 전리품 나눠주느냐고 그냥 막 분위기가 험악해졌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도중에 낙오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봉합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됐죠 그런데 전리품을 나눔에 있어서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누구한테 드려야 된다? 여왁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고백이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도 여러분이 우리가 11조를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우리가 11조를 10만 원을 드리잖아요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주님 제가 이 물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게 11조예요 사실 10의 구조 하나님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것이 아닌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생명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군인들에게 나누어준 절반에서 떼어내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선에게 나누어준 절반에서는 사람이든지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그 어떤 가축이든지 50분의 1을 떼어내어 주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이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정합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순정한다 이 표현을 여러분이 이렇게 쭉 한번 민숙이를 읽으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정했다 이런 내용 말이에요 그래서 민숙이 31장 32절부터 41절까지요 군인들이 제각기 약탈하여 자기 것으로 삼은 약탈물 말고도 그들이 빼앗아 온 전류품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또 여왁계 곡물로 들인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42절부터 46절까지 이스라엘 자선이 받은 전류품의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47절 보시면요 모세는 민숙이 31장 30절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행합니다 3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행해요 자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선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치하여 여우와의 장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었으니 여우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은혜로운 상황에서 민숙이 31장 48절을 보시면 군대의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전쟁에서 군인이 한 사람도 충나지 않음에 감사하면서 속죄 지물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어떻게 한 명도 죽지 않은 거예요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스스로 너무 감사해가지고 뭘 했다? 속죄 지물을 바쳤는데 여러분 50절 50절 같이 씁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우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우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여우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우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한 가지 내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아프지 않은 게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또 죽을 뻔하지 말고 죽을 뻔해서 이제 병이 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평소에는 이제 감사한 금을 잘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한 금을 드렸어 자 그게 낫겠어요 안 아플 때 감사하는 게 낫겠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죽을 병에 치료받으면 감사하대 평소에 건강한 거는 감사할 줄 몰라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의 감사라 이런 그리스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늘 뭐함에 살아야 돼요? 감사하세요 운전을 하면서도 사고 나지 않게 늘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또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여러분 50절에 나오는 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이요 여호와께 드린 거제 금의 도합이 얼마인지 아세요? 16,750세 길입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죠? 무게가 약 190킬로그램이래요 금의 무게가 190킬로그램이라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금을 190킬로그램을 받쳤다면 그들이 취한 금의 양은 얼마나 많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부자시라고 부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게 뭐예요? 영권의 복을 주옵소서 인권의 복을 주옵소서 물권의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그런 인생이 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숙이 31장 54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와 제사장 일나사리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우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우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미대한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영적으로도 승리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우랑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진려했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아들이 계속 왕을 이어갔겠죠 근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 어떻게 돼요? 버림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대로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오늘 이 민숙이 우리 31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미대한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190kg의 금을 받치고도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잖아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께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권의 복과 인권의 복과 물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마음껏 쓰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르주저기도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